안녕하세요 정화, 시완님, 상호, 킴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1947 보스턴이 개봉했습니다. 지금 바로 1947 보스턴 예매하시고 저희와 함께 달릴 준비 되셨나요? 9월 27일 개봉한 저희 영화 가족들과 함께 보면 너무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개인 SNS의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예매 인증을 해주세요. 깜짝 놀랄만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석엔 1부47 보스턴